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마정입니다.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 중 22일 오전에는 충남과 호남, 제주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. 서울은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. 아침에는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의 분포 보이겠고요. 낮 동안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2도에서 6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12예보였습니다.